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파이어 H10의 간단한 개봉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예전에는 149.99달러가 이 정도의 성능의 태블릿이면 적당한 가격이거나 가성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테지만 이제 149.99달러면 거의 17만원을 넘어서고 배송대행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여유있게 19만원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19만원이면 1,2만원만 더 투자하면 더 성능이 좋은 샤오미 미페드4를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해도 괜찮을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 7세대 파이어 H10에 비해 30%나 빨라진 성능이라고 하니 뭔가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듯한 느낌이 들게 하지만 사실 2017년에 7세대가 새로 출시됐을 때도 30% 향상된 성능이라고 광고를 했더라구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프로세서를 채용한 샤오미 미페드4 정도의 가격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파이어 H10을 구입해도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단종됐지만 리퍼 제품으로 119.99달러, 세일할 때는 99.99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2017년 7세대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두 제품을 비교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9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7세대 제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H10 제품군의 경우 10.1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제품 자체의 크기는 262, 159, 9.8mm로 7세대와 9세대 동일한 사이즈구요. 베젤이며 액정 크기며 다 동일합니다. 두 제품 다 1080, FHD 디스플레이이고 해상도는 1920x1200, 224ppi입니다. 10인치 크기의 태블릿치고는 저렴한 제품들이다보니 베젤리스로 향하는 요즘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면 구라베젤이 아주 심한 편이긴 하지만 나름 손에 편하게 쥐고 영상보거나 게임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스펙상으로는 두 제품 다 동일한 디스플레이 같지만 실제로 보면 새로 나온 9세대가 좀 더 밝고 하얀색 바탕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이나 다른 글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선명하고 깨짐없이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7세대가 못 볼 정도의 디스플레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구요.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면목상으로는 같은 스펙이지만 실제로는 9세대가 조금 더 밝고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두 제품 동일하게 32GB와 64GB 두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과 시스템 용량을 제외한 가용 용량은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저장공간은 두 세대 제품 간의 중요 고려사항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32GB를 살지 64GB를 살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7세대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SD카드로 최대 256GB까지 확장 가능하지만 9세대는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니 마이크로 SD카드를 이용해서 저장공간을 늘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작보다 30%나 빨라졌다고 강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을까요? 7세대는 1.8GHz 프로세서 2개와 1.4GHz 프로세서가 2개인 쿼드코어 프로세서 미디어텍의 MT8173에 2GB 램을 장착하고 있고 9세대는 2GHz 옥타코어 프로세서 미디어텍의 MT8183과 2GB 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로 두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드리려고 했었는데 9세대는 아직 나온지 얼마 안되서 안투투 벤치마크 앱과 호환이 잘 안되는건지 테스트 중간에 튕겨버리더라구요. 나온지 얼마 안되서 호환이 되지 않는 앱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두 제품 다 테스트가 가능한 3D 마크라는 성능 테스트 앱을 이용해봤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세대의 경우 갤럭시 A10과 비슷한 수준의 벤치마크 점수가 나왔고 9세대의 경우 갤럭시 S6와 비슷한 수준의 벤치마크 점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땐 잘 몰랐었는데 벤치마크 점수는 두 제품간의 차이가 꽤 크네요. 더 간단한 비교 방법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본 결과 7세대는 처음에 저성능 9세대는 중간성능으로 설정이 되었구요. 그래픽이나 화면 등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세대와 9세대 둘 다 배그를 실행해도 뒤쪽 상단에 미미한 발열이 있을 뿐 큰 발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9세대가 확실히 그래픽이 더 좋고 부드러웠지만 그렇다고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는 우월하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 7이나 파이어 HD 8이 아예 게임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0인치 제품들은 그만큼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시고 하시더라도 높은 성능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7세대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무게는 7세대가 500g, 9세대가 504g으로 둘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지만 일단 10인치 크기의 태블릿이라고 쳐도 500g이면 꽤나 무거운 편이어서 한 손으로 오래 쥐기에는 손목에 좀 무리가 가구요 배터리 용량은 둘 다 6300mAh이지만 기본 제공되는 9W 충전기로 충전할 때 설명서 상으로는 7세대는 5시간 충전에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9세대는 4시간 충전에 1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9세대의 경우에는 15W 충전기도 사용 가능해서 3시간 만에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와 최대 볼륨으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결과 두 제품의 실제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았고 확실히 배터리 측면에서도 9세대가 더 나아진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7세대도 이정도 사용 시간이면 충분히 괜찮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의 경우도 7세대는 USB-B 타입이지만 9세대는 파이어 태블릿은 최초로 USB-C 타입을 채용한 점도 다르구요. 카메라의 경우는 7세대는 후면 200만 화소에 1600x1200 해상도의 사진과 비디오는 720px 해상도까지 촬영이 됩니다. 전면은 30만 화소 VGA 카메라로 640x480 해상도까지만 지원합니다. 9세대는 전후면 모두 200만 화소에 1600x1200 해상도의 사진과 720px HD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선명한 스틸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영상 통화하는 용도로는 괜찮은 화질인데요. 이 태블릿으로 영상 통화를 자주 이용하실 분이 아니시면 7세대나 9세대 모두 카메라는 제품 선택에 고려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듀얼 스피커로 옆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7세대 제품의 경우 돌비 오디오를 지원하고 9세대 제품의 경우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7세대 제품의ность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좋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9세대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9세대에 비해 7세대는 고음 영역이 조금 더 높고 저음이 부족한 느낌이고요 이에 반해 9세대는 7세대보다는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소리 들어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제품 모두 가속도 센서와 조도 센서 외에는 GPS나 다른 추가적인 센서가 없다는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버튼의 차이가 있는데요 버튼이 눌러지는 깊이나 눌림의 확실성 등은 9세대보다 오히려 7세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세대는 눌러지는 깊이가 7세대보단 깊진 않아서 뭔가 버튼이 눌려졌는지 잘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세대의 경우 7세대보다는 버튼을 조금 강하게 눌려야 하는 점이 있긴 한데 뭐 심한 편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점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어 HD 10 7세대와 9세대를 비교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이러한 차이점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편안한 연말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아이티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티 볼 let's go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